강동에 살아 노래 만들고 자전거도 타면서 잘 있냐고 물어보면 Oh yeah 당연하지 그럼 그녀는 최고였어 내가 만나봤던 이 여자들 중에서 제일 잘나갔어 예포동에 살았던 아빠가 돈이 많았던 그녀의 차는 아웃 이 주말은 내가 몰았지 쇼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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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화점 명분관에서 설팅 쇼핑 그녀의 카드로 파도를 탔지 떠난 푼 없어도 건방진 표정으로 그녀의 어깨 위에 손 올리면 나도 마치 성공한 새끼처럼 느껴졌지 얼마 안 돼 약발은 떨어졌지만 Oh yeah 그녀의 A4를 타고 밤엔 워컬 일 가서 이름도 모르는 비싼 술로 먹을 적 없어도 더 트라이지네 커다란 오태고랍 앞에 서있는 내 모습은 절대 아리스트 아니라 기둥 서방이지 난 세평짜리 작업실로 다시 돌아와서 가사를 손으로 가사를 써도록 하자 가사를 써 내려갔지 늘 그랬듯이 나 강동의 사랑 노래 만들고 자전거도 타면서 잘 있냐고 물어보면 Oh yeah 당하지 그럼 Oh 여전하지 그럼 노래 만들고 자전거도 타면서 잘 있냐고 물어보면 Oh yeah 당하지 그럼 이 따금식 난 설의 마을에 가곤 했었지 하하 형이 불렀거든 전화벨이 링링링링링 울리면 또 택수 타고 강남으로 윽윽윽 그때 난 어떡해든 TV에 나오고 싶었으니까 비싸보이는 이자카야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엄마야 거긴 김재동이랑 데프콘이랑 술을 마시고 있네 내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같아서 빨리 나를 어필해서 형들 유명세 등에 어필해 이사하면 가서 집 나르고 술 마시다 담배 떨어지는 셔틀을 했었지 난 구름처럼 붕 더 있었지 나도 그 형들 사이에 껴 있으면은 저절로 똑같아지는 줄 All right 다리 언제나 party 형들은 다 금바디 난 그냥 시다 body 난 세평짜리 작업실로 다시 돌아와서 가사를 쏘 내려갔지 늘 그랬듯이 나 강동에 살아 노래 만들고 자전거도 타면서 잘 있냐고 물어보면 Oh yeah 땅 하지 그럼 Oh 여전 하지 그럼 노래 만들고 자전거도 타면서 잘 있냐고 물어보면 Oh yeah 땅 하지 그럼 Oh yeah 땅 하지 그럼 이렇게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